Welcome to Game World! 안녕하십니까 게임월드입니다 무과금이셔도 왕원이 5불은 꼭 찍어주셔야 됩니다 어렵긴 하지만 원정 모집으로 충분히 뽑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원정 모집으로 왕원이 5불을 만들다보면 다른 무장들도 나오게 돼서 자연스럽게 3차 스킨을 얻을 수 있고요 환성은 엄청나게 들어가지만 왕원이 5불을 만들게 되면은 산과강이라던가 황천밀경같은 이벤트를 클리어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아 보상으로 겨우 뽑았네요 뽑기로 나오진 않고 뽑기 보상으로 마지막으로 얻어서 이제 5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라서 각성석 보상도 많이 받았는데요 각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드디어 5불이 됐고요 정말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왕원이 5불을 만들었으니까 3차 스킨 받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벤트에 들어가셔서 3차 스킨 수령하러 가보겠습니다 어둠의 물결 이벤트도 자동으로 이렇게 클리어돼서 수령하시고요 홍이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왕원이 5불만 찍으면은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